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3선 의원입니다. 부산에서 3선을 지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는 부산을 포기하고 서울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서울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결을 한 것 이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이재명이 자신의 재판을 두고 재판을 앞두고 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다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부터 다시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지명해도 이재명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또 부결을 할 것이다. 또 거부할 것이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전국의 판사들 국민들 모두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막아야 한다. 어떻게 막을 것이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법원장을 지명을 해서 우리 사법부를 좀 개혁을 해야 하는데 김명수 사법부 이 적폐를 개혁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일부 판사가 일부 판사가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에 대해서 앞뒤 말이 맞지 않는 판결문으로 기각을 한 것 이걸 놓고도 국민들의 분노가 심각합니다. 한편에서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대법원장이라든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이런 이야기, 섭섭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이재명 사태입니다. 이재명 사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보셨다시피 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거악입니다. 거대한 악이 정치 권력까지 장악을 한 것입니다. 야당이라고 하는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권력까지를 장악해서 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거악에 대해서 이걸 사법 처리하는 것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다. 또 이 정치 권력까지 장악한 이 비리 혐의자가 우리 국회나 국정의 정상적인 흐름에 얼마만큼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1년 6개월 동안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이 이렇게 한 번씩 막히더라도 결국은 뚫어내야 한다. 이걸 뚫어내지 못하면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 발짝도 국정개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총선도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비리를 척결하겠다라고 하는 법적인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을 때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송은재TV 멤버십 회원에 많이 가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당부를 드립니다. 하태경 의원은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3선을 한 국회의원입니다. 하태경이 12년 전에 영입이 돼서 부산에서 출마하려고 이 지역 저 지역을 탐색할 때도 그때도 제가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하태경이 굳이 왜 부산에 지역구를 두려고 하느냐 하태경은 서울에 출마하는 것이 맞다. 서울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지난 12년 동안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수도권의 관악 지역에 나오느냐 하태경이 서울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관악에 출마하느냐 어디 출마하느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하태경은 이번에 내년 총선에서 하태경을 공천을 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것, 스스로 결단을 한 것은 잘한 일이고요. 하태경은 부산에서 어울리지 않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그런 부분을 이제 3선까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도권으로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관악도 괜찮지만 정청래 지역에 마포에 출마를 해서 정청래와 맞붙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한 번씩 보니까 정청래와 과거에 방송도 같이 하고 하던데 정청래와 맞붙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만약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준다면 이제 이렇게 하태경이 3선이니까 중진입니다. 지역구를 수도권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면서 영남권에 다선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다선 의원들 물갈이를 해야 하는데 영남권 다선 의원들의 물갈이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영남권에 지금 다선 의원들 수도권에 공천을 줘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의원들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냥 물갈이 계기입니다. 다선 의원들이 스스로 퇴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진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진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하태경은 이제 눈치 빠르게 빨리 이렇게 수도권으로 옮기겠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포 어리조 정청래, 정청래 지역에서 맞붙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영남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남권의 다선 의원들은 용퇴를 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 소위 험지에서 출마해도 되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험지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용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이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해안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걸 부결을 시키면서 전 국민들이 분노를 터뜨리고 있고 판사들도 지금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차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후보자를 임명을 해도 또 지금 거부를 할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의도가 김명수 사법부 체제를 그대로 당분간 유지를 시키는 방법으로 아무 별다른 흠결이 없는 이균용 후보자를 부결한 것이라면 앞으로 다른 후보를 지금 지명을 해도 또 부결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이면 안철상도 지금 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김선수 대법관이 그다음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다들 알다시피 이재명과는 굉장히 밀접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이재명 재판에 있었을 때 깊이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법연수원에서부터 단체도 만들고 연구단체도 만들고 이재명 등등 민주당이 지금 많은 사람들과 이런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 자신도 부인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김선수 권한대행을 노리고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부결 행진을 이어가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이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임명을 하고 이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두 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빠른 속도로 후임을 임명을 해도 연말 안에 마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홍익표입니다. 홍익표가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놀랐던 부분인데요. 이균용 후보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줄 알고 버리는 카드였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걸 부결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짓거린 것인데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버리는 카드다. 이게 말이 이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 지금 민주당의 수준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정부, 대법원장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거악이 정치 권력을 틀어지고 거기에 민주당이 부안 외동해서 살기 위해서 이런 지금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이게 버리는 카드다? 그다음 홍익표가 또 한 이야기가 이 지금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놓고 당론으로 정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당의 단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헌법 질서, 사법 시스템을 지키는 마지막 보르죠. 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놓고 민주당의 당내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계기로 삼겠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런 식이라면 다른 후임자를 지금 선임을 하더라도 또 부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계속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사들 인사도 하지 못하게 되고 대법관들 계속 지금 퇴임을 하는데 그 후임자도 선임을 하지 못하게 되고 추천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그것도 어려워지고 모든 게 김명수 재판부의 가장 큰 문제가 재판 지연이었지 않습니까? 이 재판 지연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어쨌든 바꿔야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 또 판사, 사법부의 여론입니다. 이 여론이 어디로 흐를 것이냐. 정말 이번에 이재명이 한 짓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한 짓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재명의 방탄 때문에 한 노을적으로 방탄 때문에 한 짓이었다. 이 여론이 일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고 지금 후임자도 여러 명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검증을 거친 후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후임자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발목 잡기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판사 세계 또 국민적인 여론이 한쪽으로 모아져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법부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하고 대법원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지금 이재명 방탄에 막혀서 이게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국민 여론의 힘이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공정한 국가를 만드는 쪽으로 모아져야 한다. 결국 여론의 힘으로 이 이재명을 꺾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